한 grm 탈락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이번 두 번째 솔로 앨범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신 박지영 피디님 정욱 사장님 비롯한 모든 제앱이 식구분들 특히 우리 3분부 언니들 너무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덕분에 1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비 축하합니다 네 이 트로피는 비 선배님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전달해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바로 M 카운트다운이 파리에 갑니다 디지털 홈원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케이팝 팬 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비 씨 축하드립니다 비 씨는 일정상 1위 발표에 전화하지 못했는데요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랩랩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비 선배님 지표합니다 네 이 트로피는 비 선배님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2023년 9월 넷째 주 뮤직뱅크 케이 차트 1위 발표 만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9월 29일과 10월 6일 아시안게임 중계로 2주 동안 뮤직뱅크가 잠시 쉬어갑니다 네 금방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럼 1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크래비티와 뷔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 주세요 디지털 홈원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케이팝 팬 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 주인공은? 네 글씨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Q. 감사될 때문에 SSMTV와 MTS 아시아를 비롯해 4월 둘째 chaotic Q. 감사드리겠습니다 Q.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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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생방송송 집계된 실시간 앱투표 점수를 사친 결과 더쇼 트위스의 주인공은 오마이걸 축하합니다. 더쇼 트위스 오마이걸 소감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마이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응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빅뱅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빅뱅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앵콜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SBS 인기가요. 4월 셋째 주 실시간의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빅뱅 축하드립니다. 네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일요일엔 어디가요? 다같이 인기가요 모두모두 안녕 오늘의 트진널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빤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빅뱅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음원 운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방송에서 점수입니다. 4점 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합산한 조정 결과 보시죠. 자 3위는? 네 드라마시고요. 그럼 오늘 1위는? 이번 주 1위 빅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빅뱅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SBS 인기가요. 4월 마지막 주 실시간의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타트 모든 점수랑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네 빅뱅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넷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빅뱅 축하드립니다. 네 트리플 카운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빅뱅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SBS 인기가요. 5월 첫째 주 실시간 앱스토어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랑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빅뱅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